어린이 버튼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조진영입니다 이렇게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이게 햇빛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열기인지 모르겠는구 너무 뜨겁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게 해피니스에 뜨거운지 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운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진짜 뭔가 저희가 오히려 더 기운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네 공명배우의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마지막에도 멤버들 직접 만날 경우 별로 없으시죠? 자야 자야! 네 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소리 씌우세요 됐다! 이 기운 꼭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운 꼭 받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금수저 사랑 앞에서 한옥씨 순서하고 사랑밖에 모르는 그런 네 캐릭터라고 말씀을 네 네 하셨어 혹시 영화 속에서 대사 같은 거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십니까? 대사 한마디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미 다까? 아 예 그러면 근데 제가 저희 대사 중에 혜원아 라고 부르는 대사가 많았습니다 어 구보이 공개 같이 주고받는 거 짧게 한번 정도 극복을 해보고 봐주시겠습니까? 개명 왔다 네 그냥 짧게 주고받는 걸로 여러분 말이 바리파리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conducted 오빠로 나와요. 오빠로 나와요. 영화로 확인하십시오. 우리 관객분들의 목 반응이 계속 많으시기 때문에 귀여운 포즈. 귀여운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방수령의 승리에 대박을 기원하는 흥병대우의 파이팅 포즈입니다. 하나 둘 셋! 오빠 여기도! 오빠 여기도! 오빠 여기도! 오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그리니 tried! 그리니 tried! 그리니 tried! 그리니 Entonces 그리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